보송아 엄마가 영양제를 준비했어 기다려야지 앉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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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지 보송이 피부에 좋은 영양제 줄게 엄마가 보송이 풀코트 해야 되잖아 이거 달라고? 알았죠 알았죠 한 번 더 줘 도망갔어 안녕하세요 보송이는 포메라니안입니다 이렇게 털이 많은 포메라니안인데 아직 솜털이 안 찼어요 풀코트를 하려면 피부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에 좋은 영양갱 이거 멍슈슈 영양갱인데요 이거 아주 잘 먹습니다 아주 잘 먹어요 보송이가 멍슈슈 영양제 먹어보자 맛있겠지? 이렇게 크기가 작습니다 엄마 아까 보여줬잖아 이거는 거의 간식처럼 생겨가지고 보송이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한 번 먹여 볼게요 이렇게 간식처럼 말랑말랑한 식감이고요 이렇게 간식처럼 말랑말랑한 식감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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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보세요 벌써 다 먹었어 그렇게 빨리 먹으면 어떡해 피부에 좋은거라서 강아지 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? 나이거 뭐일까요? 아니 벌써 다 먹으면 어떡해? 뽀송이 불 이제 없어 다 먹었잖아 이제 없어 이제 없어 네 오늘은요 몽슈슈 영양제 리뷰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보송아 풀코트 대자 만세 보송이 풀코트 대자 만세 쫙쫙쫙 중 3